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날리면 기자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무죄 정진훈 검사 징계 추진이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복수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그를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전형적인 깡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김 의원은 31일 ytl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했고 그 전에는 검사술접대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로부터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던 기자라면서 고귀한 한 장관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어 대법원이 독직폭행 무죄 확정했으나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정진훈 검사도 한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이 아니냐며 거꾸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는 재판받는 중인데도 징계 혐의가 없다고 종결처분을 한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면서 미운 사람은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는데 한 장관이 바로 울태 안경 쓴 깡패라며 윤 정부의 황태자인 한동훈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복수해 화신에 등극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.